우와 우와 누나 올 셋 기아보고 어 아빠 진짜 너무 덥하고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었어 그래? 그럼 우리 한 번 시원한 데 있으면 놀러 가볼까? 응 일어나봐 하나 둘 셋 우와 시아 여기가 어디에요? 안녕하세요 강아두리 워터파크에 시아 가족이 놀러 왔어요 그럼 우리 재미있게 놀아볼까요? 수영하러 고고 시아야 우리 올해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되지? 준비운동 응 아빠 근데 아야 준비운동을 한 번 해볼까요? 네 준비운동을 한 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셋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여기 아이들이 노는 곳 유아풀 수심이 80cm 미끄럼풀도 있고요 따뜻한 온수풀도 있어요 그래서 온수풀이 있어서 이쪽은 물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장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치사가 가능해요 맛있게 먹고 놀아볼게요 별ружvous 엄청 부드럽지 응 저기 어딨어 노란색? 알았어. 앉아. 아빠랑 같이 앉아야지. 무서워? 어? 응. 아니야. 아빠가 들어줄게 안 빠지게. 알았지? 응. 하나, 둘, 셋, 출발! 우우! 괜찮지? 응. 퐁! 봐봐. 재밌지? 용기 내서 타면 재밌잖아. 그치? 네. 출발! 손 가슴에 그렇지. 됐지? 안 무섭지? 안 무섭지? 이제 한 번 더 타자. 이제 나오게. 우와! 이게 뭐예요? 시아튜브예요.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워터 슬라이드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주황색, 흰색 워터 슬라이드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노란색은 지금 점검중이래요. 어디로 올라가나? 여기 올라가나? 키 180 이하, 몸무게 90kg 이상 탑승 불가. 저는 87kg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이게 몸무게 되는 것도 있어. 아 똑같은데 한 개는 뚜껑이 있는 거 하나는 뚜껑 없는 거네요? 네. 근데 침대이 좀 더 빨라요. 아 그래요? 그럼 주황색 타고 흰색, 저 쪽에서 탈게요. 좀 밀어주실까요? 어?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네. 이렇게 타면 돼요 그냥? 네네. 알겠습니다. 오, 바라다. 으아아. 우와아. 우와.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와 너무 재밌어 지금 타는게 속도가 조금 느린거래요 좀 이따 흰색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흰색도 한번 타볼게요 엄마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엄마가 내려올건데 우리 내려오는거 한번 찍어볼게요 엄마 소리 들린다 엄마 물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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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여기 유수풀 이거 한 바퀴 쭉 보는거야 아빠 재밌을거야 아빠랑 갔다오자 엄마 바이바이 가만히 있어도 얘는 가 가만히 있어도 진짜 가만히 있지 근데 가지 가만히 있어봐 아빠 근데 아빠 튜브 타고 와야되잖아 아빠 튜브가 없어 안녕 아빠 그러면 아빠 튜브 타 아빠 튜브 타? 아빠 튜브 빌려? 아빠 튜브 없어도 돼 아빠 이렇게 떠 enforcement 좋아요 그리고 분들마저 워터 슬라이드를 하러 갑니다 워터 슬라이드 ully 흉 와 你 너무 무서운데 이건 좀? 아 재밌어 시야야 너무 재밌다 시야야 오늘 강아누리 워터파크 놀러 오니까 어땠어요? 좋았어요 좋았어요? 재밌었어요? 네 친구들이 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